시민들의 자발적인 교육봉사로 운영되는 세홈 야간학교가 국민추천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세홈 야간학교는 1986년 연세대 원주의과대 학생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교직원, 감리교회 목사 등이 설립해 올해로 36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배움의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 2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국민추천포상은 국민들로부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숨은 공로자를 추천받아 포상하는 제도로 올해 620건의 추천 중 19건이 최종 선정됐습니다.